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학원 첫주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주라서 오벌벌 할텐데요 이번에 강의는 지난 학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와 재료의 관계 또한 세포의 메커니컬 메커니즘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하셨던 그런 강의 중에 하나겠죠 목차겠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아니 11번까지 아마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10번입니다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텐작월리티 앤 메커니즘 트랜스턴션의 강의를 하였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트랜스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물리적 힘이 트랜스턴션 전달이 돼가지고 세포의 비해의배를 바꾼다 어떻게 해까지 연결돼서 바꾼다 그런 개념을 이제 최초로 제시한 사람들과 그런 견해를 같이 나눴었죠 거기서 거기에 관련된 바이오먼트럴 페이퍼나 네이처셜 바이올로지 를 통해서 우리가 nuclear mechanics 어떻게 세포의 핵 안에서도 어떤 mechanical force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integrin이라고 하는 세포와 재료가 붙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세포의 비해의배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논문과 리뷰 논문을 봤었고요 또한 이렇게 네이처 리뷰 논문을 통해서 mechanical transaction machinery 라고 하는 전체적인 mechanical transaction에 관련된 어떤 역학적인 세포 역학적인 것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cytoskeleton 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세포의 권력을 이루는 단백질 구조 중 하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링 컴플렉스나 라미나 라민 같은 nucleus membrane의 단백질인 라민 그리고 nucleus membrane과 actin cytoskeleton을 연결시키는 링 컴플렉스에 대해서 또한 디션 논문이라든지 또는 general cell science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nuclear pore를 통해서 어떻게 mechanical trans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테인들이 핵 안, 핵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백그룹에서 나온 cell 논문과 nature에 나온 야비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이게 매우 핫 이슈였죠 지난 10년 동안 또한 최근에 각각 맡고 있는 ion channel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물리적 힘에 따라서 ion channel이 열리고 갇힌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피드리셉터였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가지 세포내, 세포내, 세포내기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력들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비단, 어떤 물리적 힘 뿐만 아니라 세포가 맞닿는, 토폴로지라고 하는 세포가 맞닿는 재료의 표면에 따라서도 바뀌더라 그래서 토포그래피라고 하는 세포의 울퉁불퉁한 정도가 어떻게 줄기 세포의 셀페이트를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세포가 느끼는 이런 섭스트레이트의 스티프리스, 딱딱함이 어떻게 바꾼다 세포의 셀페이트를 공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지 상태에서도 3D 매트릭스가 어떻게 세포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세포 역학적인 면에서의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에서는 나머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3D 컬처 사항에서 어떻게 세포가 셀페이트를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D와 3D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연구자들이 2D가 어떻고 3D가 어떻고 다른 점이 뭐고 현재 3D에서 어떻게 어떤 재료를 바꿔줘야지만 주기세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2D라고 하는 종이 같은 그런 재료 위에 세포를 키운 다음에 이식하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세포 개수도 넣을 수 있는 한계가 많고 넣는 자료도 한계가 많고 하지만 3D라고 하는 하이드로지 형태 도토리묵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매우 다른 방향에서 많은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3D 장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3D에 각각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2번 논문을 바탕으로 2D와 3D의 비교를 통해서 3D 매트릭스의 다이나믹스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중에서 3D 매트릭스 등에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에 대한 개념을 자파이크 할 수 있는 게 어떤 줄기 세포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것입니다 또한 3D 매트릭스 중에서 매트릭스 디그라데이션 세포가 3D 하이드로지 안에서 이식이 될 때 중요한 게 매트릭스라는 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분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할 수 있는 이 논문들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코어 시그넬링으로 하는 인테그린과 골스 벡터가 서로 코어 시그넬링 한다 하나는 케미컬 Q죠 골스 벡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케미컬 Q라고 할 수 있겠죠 인테그린은 어찌 보면은 약간 메케니컬 Q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코어 시그넬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테그린이 A가 증가되면 골스 벡터도 더 증가할 수 있고 거꾸로 골스 벡터가 증가되게 되면 인테그린도 증가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컨셉을 파이브라 넥틴과 VGF를 통해서 고찰해 볼 것이고요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인테그린과 케드린 케드린은 Set-to-Cell Interaction에 가장 중요한 영향은 단백질이죠 이게 어떻게 Set-to-Cell Interaction이 Cell-to-ECM Interaction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여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견된 인플라메이터리를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나노 그루브와 인테그린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공부하여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Cell과 ECM, Set-to-Cell Interaction, 전체와 관련된 세포 역학이 어떻게 세포의 바이올리소스 이펙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토탈 개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 Tensegrity-Based Mechanical Sensing from Micro to Macro Angover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교수님이죠 이 교수님께서 컨셉을 제시한 Tensegrity 컨셉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Tensegrity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구조는 스틱 같은 본 구조와 러버밴드 같은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틱과 러버밴드를 이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이게 한쪽이 바뀌면 다른쪽도 다양스럽게 바뀔 수 있다 라는 개념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세포라고 하시면 세포의 자그마한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전체 세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구조가 Tensegrity 구조고 이것들이 원래는 건축학 영역에서 활용되다가 현재는 이제 세포를 각 쪽으로 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황에 세포가 있다고 치면 로컬리 디스토이션 어떤 세포의 외부에서 힘을 맞게 되면 약간 세포가 늘어나죠 늘어나고 밑으로 짜부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난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그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세포 외에서 미치는 영향이 세포 내에 자극하여서 세포가 죽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ECM이라고 세포의 질을 분비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보게 되면서 단지 세포 역학적인 그런 것들이 T-C 볼펜과 제너시스에 영향을 미치고 T-C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포로 입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세포로 입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핵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탑다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텐자그레이트 모델을 이용한 셀투셀, 셀투 ECM의 역학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텐자그레이트 모델인데요 보시는 이렇게 러버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러버밴드인 머슬 같은 역할이고 딱딱한 게 본이 되겠죠 그래서 노멀한 상황에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면 컴프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외부의 골격 러버와 뼈 때문에 뼈는 사실 줄이지 않아요 하지만 러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연결된 핵까지도 모양이 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컨셉을 제시하였고 이런 것을 실제로 세포 실험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이렇게 작은 공간을 자라게 된 것들은 세포가 사멸이 되게 되고 넓은 공간이 되게 되면 세포가 사멸능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프로에프레션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었고 이런 것들이 세포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여기 저희가 레이저로 컷했습니다 보시면 컷팅한 것까지 보이시죠 1초, 5초 만에 컷되니까 얘가 쭉 딸려가 나가더라 사실 이런 액틴 같은 게 외부 힘이 작용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컷하게 되면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항상 힘을 박은 존재이기 때문에 컷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다는 게 디펙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세포의 골격은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마이크로 튜블이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에게 얘를 컷했다고 치면 이와 같이 싹 묘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모든 세포의 골격은 사이투스케레토리든 마이크로 튜블리든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앞에 말한 텐자브리티 모델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액틴과 마이크로 튜블이 있는데 주로 액틴은 텐자의 어떤 세포를 잡아당기는 능력에 많이 저항을 하게 되고 마이크로 튜블는 반대로 컴프레시브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힘 받을 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틴과 마이크로 튜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발열을 조절하게 되면서 내부와 외부의 힘을 내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밖으로 늘어뜨리는 데에서는 액틴이 주로 관여해서 저항하게 되고 밖으로 컴프레시브 위에서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이 구멍에 있는 마이크로 튜블이 저항하게 되고 어쨌든 이 두 개는 세포가 항상 외부에 다이나믹하게 저항하고 적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에 대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액틴 마이크로 튜블을 포함한 이런 세포의 골격, 세포핵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이오 케미컬 패스웨이를 통해서 또 세포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지난주에 지난 학기에 했던 핵심이었고 그와 더불어 이번 학기에도 최근에 컨셉이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D, 3D 환경, 그 다음에 나노 그룹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이번 학기에 할 서머리와 지난 학기의 서머리를 말씀드렸고 다음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